자 샤오티비 63 10 7 6 7 8 9 10 가볼까요 제이까지 연결하려고 4 5 6 7 8 9 10 제이 가겠다고 음이 없는데 따라가봐요 아 따라가봐요 음이 없어요 비싸지 않지만 에너지 낭비를 안하기 위해서 그냥 아 크게 먹을 판도 아니고 파도 별로고 그냥 죽었습니다 아 두리는 또 다른 판이자 다른 사람들은 뭐 큰 판 8 2 2 2 멀리 못 나간다 진짜 문 닫고 나가라 음 빠염 아 8 6 9 오케이 아 7 8 9 10 제이 가보자 자 구원평 자 7 들어오면 되죠 7 스트레이트를 위해서 자 1장 남았는데 까부자 7 구본도 괜찮아 망설여줘 음이 봉잡으면 못죽는다고 또 이렇게 6 3 2페어였는데 3이 들어왔어요 뭐 어 프라우스치고는 아쉬움이 컸겠죠 마지막에 뜨는 바람에 그치만 내 돈 먹었잖아 내 돈 축하드려요 자 다이아 셋 넷 카원에다가 다이아 넷 이런건 좀 이렇게 질러봐도 되죠 카우까지 됐네요 콜만 따라오지 아직까지 패가 별로기 때문에 그래요 1조 1조 했네요 감사합니다 이야 딜러 누군지 마음에 든다 들어 자 9 또는 3 9 또는 3 또는 제이 9은 왼쪽에 빠져있네요 9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위에 죽으신 분 3도 많이 나왔네요 자 얘들아 죽어라 죽어라 얘는 이제 우린 했기 때문에 안죽죠 아 얘만 남았니 이 자리가 나가는 자리 아염 문 닫고 나가야 돼 멀리 못 나가 자 아이오오케이 이오오케이 4 2 4 5 2 3 4 5 6 7 8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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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5 35 3 5 5 5 7 5 5 7 6 6 7 7 7 9 7 7 정말 복합 곧다고 할래? 자 5가 들어와야 돼 7 보다는 5 6 7 3 또는 8 또는 5 3 또는 8 또는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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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는 5 오케이 3 저 코터가 애매하단 말이죠 어머 아 또 1조 가지고 또 날리네요 아 날렸네요 뜨지 말지 그랬니 쟤도 마지막에 떴네요 그럴 수 있죠 첫 끗발 이렇게 개 끗발로 날려먹을테 나 그렇게 가르쳤니 너를 칠 버리지마자 칠 들어올테 너 7 8 9 크게 따라갈 편은 아니죠 예 쐈으니까 이번엔 예 칠온평에다가 짜봉 닫어 오른쪽에 짜봉 떴네요 짜봉틀로 이제 오바로크 당할 수가 있어요 오바로크 박음질 이런 거죠 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야 계급장 바꿀 때마다 오바로크 집에 와서 오바로크를 찾았죠 팔 그리고 모자 가슴에 오바로크 쳤었죠 오바로크 라고 했던거였는데 오바로크 오바로크 그랬네요 오바로크 야 오바로크 좀 쳐와라 이랬죠 구투 구투인데 애들이 약해 보여 1조도 안남았고 이러면 또 아웃이죠 아유 아까 나랑 똑같잖아 스트레이트가 되면서 그것도 히든에 되면서 플러시한테 쌍밤 따굴 맞았던 아련한 기억 그때 그 추억 떠올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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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시 정도는 모르겠네 스트레이트는 아무리 뭐 마운틴 스트레이트 어 이거 야 플러시로 바꿀 수도 있긴 했는데 얘 너무 무섭게 나온다고 그랬죠 23456 저거 예 체크만 해야죠 또 합칠거니까 받아 생각하구요 안치네요 됐습니다 먹어요 이리 와 멀리 못나가 오늘 멀리 못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고마워요 이거 마운틴 가지고 미친듯이 쳐선 안됩니다. 그럼 저 아까 짐도 자기 짐 다 챙기지도 못하고 나간 저 사람들처럼 되는거에요. 어느정도 먹고 있어요. 아니 저는 막 시원시원한 포카. 야 코파냐? 너랑 다시는 안쳐. 이런 사람들 보고 잘 가지고 있는거 못봤어요. 아니 폐가 안좋으면 죽을 수 있는거잖아.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그럼 막 나한테 돈 안내나 이런거잖아. 안좋으면 죽을 수 있는거에요. 자 이거 좋잖아. 한김에 다 꽂아버리지. 왜그랬어. 뜬다음에 가도 늦지 않아. 됐어. 자 쟤는 오른쪽 위에는 스트레이트 쪽이구요. 들어가. 멘탈. 쟤도 또 멀리 못나가 줄거 같은데. 스트레이트죠. 예. 거기에는. 얘가 돈이 없어서 책밖에 못해요. 멀리 못나가. 문 닫고 가야돼. 아까 애들 다 안 닫고 갔어. 어. 어. 이번에 닫았네요. 저 자리 안들어오겠네. 텐. 짜짜. 텐. 아. 텐. 짜짜. 어. 육인데. 다이야를 가져가자. 다이아. 어이 좋아. 짜가 들어와라. 여기 육구조면 안된다잉. 오. 무엇이 너희들이 그렇게 성나겠니. 어. 얜. 말리다 화내는 케이스인데. 얘는. 자. 난 죽을거에요. 책. 일단. 어. 빵 같은데. 인정해주자. 인정해주지 못할때 지갑이 인정받지 못합니다. 죽어줘요. 그냥. 쟤도 얼마나 떨리겠어. 지금. 잘살아보세요. 같이. 우리 다 함께. 아. 5, 6, 7, 8, 9, 10. 아이에요. 뭐. 버리 간쓰. 8원이죠. 자. 얘도 하고. 배가 없네요. 근데 쟤는 이제 아트로 변신할까봐요. 오른쪽에서 먹어주겠네요. 76 왜그랬어? 장사 너 왜그랬어? 텐사 7225 하트 같은 모양 가져가지구요. 2원표 숨겨줬습니다. 2봉 2는 왼쪽 위에 하나 있고 5가 오른쪽 위에 하나 있고 5기대봄새 일단 뭐 하이트패어들 싸움에선 이기겠구요. 트리플이니까 자 5ak3. 아 봉으로 끝났네요. 왜그래? 너 왜그래? 아우! 봉 됐다. 난 봉이야. 봉이 그렇습니다. 투표 다음이니까 늘상 말씀드립니다. 봉 때문에 봉실봉실 줍지면 안됩니다. 아 진짜 잡는 순간 봉되는 수가 있다. 그래서 봉입니다. 됐상 말씀드리죠. 말 더럽게 안듣죠. 제가 말 내가 해놓고 말 안듣잖아. 투표 싸움으로 갈 것 같은데요. 또 딸려와 싸니까 야 마투도 죽는 판에 텐트 왜그랬어 구조를 에 돈이 많으신 분이였어. 아닌데 어기잖아. 조가 아니라 자 진단 내리기 어려운 분 이에요. 에이스 꺼내볼까요? K. 어머 K. 버리자마자 버작머리 없이 말이요. 자 양면에 AK가 있고 3412345 기다리면 됩니다. 다 따라오는 분위기에요. 조가 안 넘었기 때문에. 와아 카공 될 뻔 했는데 6878 아 원편은 안되겠어요. 아 카봉 이었을 때. 저 정도면 이제 봉이상 입니다. 봉이상 맞잖아. 봉이상이라면 봉까지 포함한거잖아. 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았는지도 몰라. 카봉 됐었을 때 제가 날 꺾었다면 왼쪽 스트레이트한테 밥이 됐겠죠. 바바디라라 밥자에 나오면 이런 멘트 나올 줄 다 예상하죠. 그렇지만 바바디라라 기분 좋잖아. 따리라리리라라 자원의 힘을 믿고 자원을 캤습니다. 자원의 힘이여 솟아라 아 죽어줘 얘들아 내가 동참 해주지 뭐 아 깜짝 또 짜증 섞인 목소리 들려온다 자 에이스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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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 마운트에 한번 가볼까? 망가졌네. K 안보이지? K 안보입니다. 지금. K 안보여요. 이제는 보여야 돼. 내꺼에다가. K가 왼쪽에 하나 빠졌죠. 잘 됐어. 올인 있으니까 여기가 펑크 안됩니다. 올인 한 애는 무조건 콜 받아요. 올인 한 애들은 죽질 않는다니깐. 나갔네. 메가드 장군이야 사라질 뿐이다. K 버려. 아따. 스페인드. 아따. 안 떠도 쳐보는거죠. 뜰 때를 대비해서. 저 애들이 별거 없네. 별거 없어요. 안받기를. 너희들 꼭 이러더라. 내 돈은 너희들의 간식 사먹는 돈이니? 왜 그랬대? 그래. 김 비서 말 들으라고 했어. 실례. 거짓말이니? 자, 264. 264. 청포도. 264. 꽤 됐네. OK. 이거 따라가면 피곤합니다. 이거 지금 원페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. 자, 3 기다립니다. 저 왼쪽 액면 애들이 안 읽어 주죠. 지금 그냥. 망가졌네요. 아 이건 제꺼 짜투를 못 이겨서 그냥 덮은거에요. 뭐 집인가 보다 해서 죽은건 아니에요. 어 참 못벌어. 이거 못벌이겠는데. 못벌이겠다고 그러나 버려야 해 버릴땐. 아냐 못벌여. 5가 들어왔잖아. 1 2 3 4 들어와라. 또는 3 또는 에이스. 아트 또는 스트레이트. 야 그 많은 경우에 중에. 다시 해봐. 1 2 3 5 중에 하나. 아휴. 마 1이면 받죠. 축하해요. 자 이제 더 까먹지 않고 다시 한번 점핑. 스트롱 점프를 한번 발행해 보겠습니다. 스트롱 점프. 다시한번. 스트롱 점프. 4원 페어라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죠. 자 4 2 페어. 4 2를 버려서 얻은 페어죠. 아트. 뭐 이건 이정도만 갑니다. 구투로 저렇게 붙이질 않은것 같고. 그냥 콜만 받죠. 화내지 마. 봉이죠. 그쵸. 9 봉이죠. 내가 콜만 받길 잘했지. 화내지 마. 김석. 화내지 마. 자 3 빼고요. 4 5 6 7 8 9 가볼게요. 4 5 5 5 5 5 5. 자 이번엔 눌러봅니다. 자 눌러봐요. 아우 스트레이트가 됐네요. 아우 씨 또 플러시냐 또. 그러네요. 자 전하는 말씀 한번 듣고 갈게요. 어둠을 쉬우세요. 구독하기? 좋아요 눌러주게? 쉬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. 정말 고맙습니다.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. 좋아요 구독하기 둘중에 쉬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. 정말 고맙습니다. 자 다이아 셋. 자 원. 자 봉. 자 셋. 다이아 셋. 자 하나 더 들어온게 제일 좋을것 같죠. 또는 3 들어와도 되고. 10 들어와도 되고. 자 이번엔 이제 풀하우스. 데자 풀하우스. 다이아 넷. 아 저것도 아직 안 떴어요. 콜만 부르는걸 보면. 어머. 안 떴냐. 거칠었나. 강남. 강한 남자. 강남. 그렇게 보였던것 같아요. 367 367 1. 죽겠습니다. 죽는게 아니라 3퍼래요. 없지만 아이들이 핀콜만 받으니까. 센척 한번 해요. 봅니다. 유기케. 이러면 이제 센척 먹힐 수 있어요. 네. 센척 먹힐 수 있구요. 네. 먹힙니다. 어머. 저 아이들이 더 센 아이들이었어요. 아휴. 플러시 길이 붙었구나. 아휴. 된 플러시. 어떡하니. 그것도 쫙 빨간색으로 도배를 했는데. 다이아 하나 빼고 쫙 다 하트 였는데. 우짜지. 안타까보. 자. 텐온 숨겨주구요. 다이아. 가 아니라 칠 가져갔습니다만. 음이 더럽게 없구요. 자. 왼쪽 위에서 칠을 다 갖고 있네. 안타까보. 필요한 칠은 없다. 라고 보는게. 있긴 있겠죠. 어딘가 한 장에. 그러나. 어. 확률이 많지 않아요. 부터 줘. 야. 쎄지. 다들 액면이 안 좋았던거에요. 액면이 아니라. 아. 폐가 별로 안 좋았던거죠. 자. 옳라인. 레츠고. 컴온. 가보자. 자. 어이야. 좋다. 쭉. 자. 하트로 쭉. 박아버려. 하트. 유속들과. 하트 안보이죠. 상대국들 캐제. 좀 원피 account인데요. 하트. 아직 많이 안나왔습니다. 네. 하트. 많이 안나왔어요. 자. 이제 하트. 나한테 오면. 빨간색 하트, 이거값도 하트 미스치고 나오네. 다 그런거지 뭐. 그런거야 뭐 이땐 뭔가 떴어요 최소 하위투표 정도는 떴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자 다이아 셋 이원폐에 다이아 넷 자 이는 다 나와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에 자 이는 기대하면 안돼요 아트구요 다이아 넷에 이땐 망설여 주다가 큰돈은 못 벌겠네요 아이들이 다 움츠리고 위축이 되어 있어요 자 아트로 마감을 하는데요 다이아 넷에 얘가 방권인데 그렇습니다 큰돈은 못 벌었죠 아트니까 괜찮습니다 하위투표 정도면 2조 괜찮지 뭐 2조 청자기 2조 백자입니까 2조 청자입니까 고려하면 청자죠 네 7 8 9 10 쥐 5 화 버린 지가 1초도 안됐는데 아 아 일단 아원이스 칼데 오른쪽에서 하프 치던 애들이 있어요 콜만 받았죠 자 액면을 세게 연출해서 한번 먹도록 해 보겠습니다 쎈게 나와줘야 될텐데 칠칠칠구 제이 어 제이는 쎄다고 안 느껴 애들이 7 8 9 8 8 8 8 오른쪽에 하나 있구요 7 안 보입니다 어머 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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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쉽게 들어오면 7 8 9 10 쥐 연결 되죠 제발 죽어줘 다 죽어줘 다 죽어줘 고마워 3조 괜찮아요 쩌릿쩌릿 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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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 깔끔 매콤 매콤 단짠 단짠 고맙 고맙 이렇게 되죠 2번이구요 백스트레이트를 노래 볼까요 음 망가졌네 망가진 내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사랑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내가 바라며 이 또 영영 어 어 스트레이트 대결이죠 야 삼투 가지고 저렇게 무리스를 너무 던지는데 물러서지 않겠다고 눈에 지금 어 주름 하나 있더만 더 펴질 정도로 불 떴잖아 거기다 이렇게 삼투 가지고 그렇게 하면 퇴안돼 삼투합작용이라 어머 하프 둘이 동시에 니들 하프 하프 공갈단 저는 텐 들어오길 바라는데 안 들어왔네요 6,7,8,9 아 이 저 또 텐이 다 들어와 있네 오른쪽에 다 있네 아 5 들어와도 재밌다 5,6,7,8,9 니까 안 됐잖아 얘들 안 물러섭니다 예 트리플이 오르니까 트리플 가지고 저렇게 이봉 봉 중에 제일 낮은 이봉이지만 그래도 봉 가지고 저기서 콜 했다는 거 박수 갈채 받아 마땅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자신의 통제력 맘에 듭니다 자 투니까요 투패가 되면 모르겠어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머 난 원패 왔고 뭐 못하겄더라 오금이 저릿저릿해 봉 떴죠 마 투가 제일 억울하죠 6원패였던 아이가 갑자기 손에 커다란 봉을 들고 나타났어요 아까야 나는 잊어줘 빡 그리고 한대 깐거죠 봉으로 자 4,7,7,2 자 이거 가야될까요 가줄까 아야야야야야 안갈라다가 모르고 눌렀네 자 3,6 기다립니다 얘도 뭐 기다리는 파인데 2천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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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그냥 로또 한장 사죠 뭐 한줄짜리 자 안 뜨면 다행이야 차라리 얘도 뭐 안 뜰줄 알았어요 비전 카드라고 하죠 그냥 시든에 뭐 뜰까 비전을 한번 쫓아 가본건데 안 떴어요 9 버전이 됐죠 비전이 자 3,6,J J,J 여,J 자 매가리 없듯이 자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올 강한 모습 강남 자 자 이거는 뭐 한번 더 쳐 볼게요 이 하프나무 인정 네 다이 네 다 인정하는 분위기 그 분위기 저 분위기 이 분위기 자 alright let's go come on check this out 자 85J JK 어 팔지 팔지 팔구십지 이렇게 뭐 버려 뭐 버려 요건 어우 나만 소외된 이 느낌 아 이거 가봐야 소용없네 욕봉 될 수도 있잖아요 돈은 안 내니? 가는 돈 안 내? 콜비 내야 되잖아 제대로 가자 콜비 내야 되잖아 김비서 말 듣고 왔어 아 텐 포 텐 아 텐 포 식스 에이스 꺼내어 봅니다 K까지 붙어졌고요 콩까지 붙었네요 쨈니 들어오세요 오 쨈니 들어오세요 제발 음음 이러지 말고 속 태우지 말고 왼쪽 상남자 상남자 쨈니 안 떴죠 쿼터 앤토 하프 다 좀 돈 나갔어 자 이번에는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있기때 음음음에 네 조금 변칙 복싱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마담 마담 내놓고요 3뜨니 3 K 좋죠 제이가 좋으면 좋은데요 됐네요 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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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 팩 팩 팩 팩 팩 팩 팩 하, 컷, 컷 최, 하, 컷, 컷 얘들아 여기 없죠? 다 죽어라? 오케이 눈치 게임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육쿵짝쿵 과감히 육벌 해야죠 볼 거 있나요? 마담봉 마담봉 마완이니까 가줍니다 한 마더라도 비싸지 않아 둘이 셋이 하는데 얘들아 얘들아 흙물을 가라앉혀봐 난 죽을래 일조 아까워 죽지마는 오우 괜찮네요 카봉 못죽죠? 이거 봉 잡으니까 못죽는단 말이야 나처럼 하이투표였어도 이건 아닌것 같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잖아 10, 5, 8, 8 2 크게 될 편은 아닙니다 다이아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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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서 또 하쿠 한번 더 나오고 나같아 한번 더 쳤다 못든듯이 어머 죽을래 플러시 되나 하고 왔던거라 안됐으면 뭐 그냥 죽어줘야지 그래 김빛은 이제 나랑 코드가 맞네 110V 아니지 200 200 괜찮지 코드 맞아 언젠가 맞을거 같더라니까 자 코드 맞췄어요 200V인걸로 어머 에이스 버리자마자 사달이 났네 사달 여기서 잠구한 사달이 났다가 맞습니다 우리 보통은 4단이 났네 그러잖아요 2사단장한테 물어봐야되고 3떠라 3떠라 3 안보이죠 오른쪽 아래 하나있지만 안 떴네요 뜬게 있다면 내 얼굴 노랗게 예상샷을 하면 안되요 막 이렇게 뜨지 않을까 막 확률은 뜰 확률은 항상 낮습니다 내 머릿속보다는 왜 그러니까 포카지 원표 뜨는것도 잘 안되는판에 그려 안그려 그려 안그려 5봉 4 5가 왼쪽 아래있을까 5포카는 날라갔다고 알아야되고 4가 두개나 있네요 그럼 그닥 어 높지는 않습니다 마담이 지금 안보이죠 쿵이 됐네요 자기들 막 스트레이트 뜨고 플러시 떠주길 기다립니다 쿨 얘를 자극하면 안되요 얘 지금 음 얘가 프라우스나 이런거 아니면 에 약간 어이 이게 무슨일이고 what's going on what's going on what's going on what's the matter 문제가 뭐니 라는 미국 아이들 언어였죠 자 5원 페어에다가 크게 될 편은 아닙니다 딱 봐도 5가 왼쪽 아래 하나 있구요 자 그러나 액면은 아주 나이스 합니다 자 푼뿐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액면 저 투패 오면 또 가봐야죠 예 예 그렇죠 자 51졸 넘어섰구요 원하철도 999조까지 한번 가볼까 하는데 시간이 여의도도 아닌데 여의치 않네요 어 10분 예 저거는 아1이 액면에 뜨니까 그냥 가본거구요 아 아2가 되길 갈아줍니다 예 둘이 붙어요 아2길 바랍니다 저는 아유 이런 아봉이면 더 좋겠다 잘 먹었죠 예 아2였던거 같아요 아2 예 또는 액면에이스 원페어를 믿고 쭉쭉 달렸다가 제가 하는게 어 물뿌리는 망나니같이 기세가 거칠다 싶으니까 엄허 봉 아니면 집이다 뭐 이러면서 아니면 나보다 높아 뭔진 모르지만 저 응 물뿌리는거 입에 물뿜고 있는걸 보니 오금이 자려와 그래서 갔을때 오 봉이 잘뜨냐 즐거움 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니킥이라고 하죠 그니까 무릎 에 무릎을 꿇고 아 3 3 3 4 5 아 6 가정할걸 오 괜찮네요 으 으 으 으 으 으 3 5 6 한 번 더 질러요 그래서 애들이 부담 느낄 수 있는 금액이 1조정도 투자해보자 한번 느낌이 좋아 자 좋기는 개꿀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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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야지 내가 미뤄줬으면 별게 없었네요 오 11조 짭조름 쩜쩜쩜하게 먹었네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자야돼 어 피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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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루사 피로를 등에 달고 살미 이순재잖아 피로를 등에 달고 다니십니까 제 맑은 목소리의 비결이 궁금하다구요 용각산 선생님 선생님 그 목소리가 맑은건가 나 신구 니들이 개맛을 알아 신구 아닌거 같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제 맑은 목소리의 비결이 궁금하시다고요 용각산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 소리나는구만 왜 치를 골랐냐면 행운의 느낌이 있어서 골라봤는데 지 혼자 느낌 좋네요 이러지만 하프 연주에 싫어한단 말이야 눈치 없이 덤비지 말고 그냥 죽어줘 빨리 다음판 가는게 빠르지 않니 자 막판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이건 명령이 아니야 부탁이에요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거고 행운이 있으실거고 로또사면 최소 2등은 세고 5등은 된다 진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신 분들은 마지막에 달리잖아 어머 이거 안가고 싶은데 왜 왜 왜 왜 왜 이거 왜 가야지 안가 하고 하면 더 가보자고요 지금 오른쪽이 다 스트레이트 각이고요 다이아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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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질러 막판이잖아 됐어 됐어 형은 애들 달고가 그래서 스트레이트나 뭐 대라고 죽지마 망설여져 이거 먹으려고 한거야 한판만 더 한판만 더 여기서 그냥 끊는게 낫지 않았을까 아름다운 모습일 때 끊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모습일 때 시작 띠 육칠 육칠 붙여주고 다이아넷 4 다이아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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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찌감치 다이아넷 다이아넷 꺾었죠. 자 다이아가 더 좋아. 어 프라우스야. 얘들아 제발 아 여기서 끝내야되는데 나 자꾸 발걸음이 안 돌아서지네. 제발은 그냥 뻥카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래야 지금 내가 끝내지. 어우 이제 7인 4 3이고 자 뻥카치고 끝내겠습니다. 자 한번 가먹혀보실 텐데 자 3 4 5 6 7로 보이죠? 얘는 근데 안 죽을 각인데. 왜냐면 지금 스트레이트 바라보고 하는 각인데 자 투표했네요. 어우 저거 안 물러설 것 같은데 다 죽을 것 같아요. 다음판 갈게요. 한번 더. 잠깐 그전에 다시한번 광고 타임. 어둠에 쉬우세요. 구독하기? 좋아요 눌러주게? 쉬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. 정말 고맙습니다. 예 광고 듣고 왔더니 다른 방에 들어왔습니다. 자 제이키의 김동욱. 팔팔하게 이겨줘. 자 K1표. 어우 이쪽 아래에서 지금 뭐 다이양 하고 막 쳤는데. 플러시가 안됐죠. 지금. 가능성 없어져 보이구요. 예 죽으면 얘 죽으면 다 죽죠. 예 그렇습니다. 자 끝낸다 끝낸다 하면서 못끝내고 있는데. 정말 이번판 마지막입니다. 더이상 제가 진짜 한판만 더 있단 소리 안합니다. 자. 은근히 계속합니다. 아멘